오케이, 내가 살살 녹여줄게. 나 방깍이랑 그냥 살살 녹음, 진짜. 초중반에 진짜 살살 녹음, 사람들. 엠마셀린으로 저 아마 왕홈은 못 낼 듯. 집중, 집중. 가보자. 한산 하네, 병원. 아, 내 다. 골목길에 로즈 있어요. 확인. 저 어제 골목길 못 가서 잡을 순 없어. 그때는 뺏길 수도 있어. 아, 괜찮아. 아, 피선이 없다고? 하나 시켜도 돼. 아, 살짝. 저 절 맵 천천히 잡고, 절 맵도 다 잡고 가. 그냥 여기서 줄게 먹을게요. 줄게 먹혔어요, 궁금해. 아, 괜찮아. 나 절 맵 둘 잡음. 절 맵 셋 잡음. 지지맵. 아, 괜찮. 나 절 맵 둘 잡음. 나 절 맵 셋 잡음. 그냥 싸움?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싸움 죽자 나 전멸 뺐어 궁 안켰지? 저 궁 안켰죠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버려야겠다 템 나오다 빨리 나왔어 쏘리 쏘리 학교에 아무도 없거든요 양궁장에도 핑이 안떠서 위치 봐드림 양궁장 없어 양궁장 갈게 양궁장 동물도 있는 것 같아요 핑이 안떠거든요 저 일단 여기서 골목길 핑 뜨니까 저 골목길은 안갈게요 골목길 쪽 핑 주유소 하나고 골목길 둘이 썼어 같은 팀일수도 경찰서 소방서 쪽으로 내려와 양궁 늑 있어요? 나 다 먹음 브리핑 굿 대진 소방서 쪽으로 내려가는게 동물도 먹을게요 학교 다 먹고 올라가실까요? 여긴 동물 없네 여긴 동물 없네 여긴 동물 없네 여태 혜진이 먹었겠구나 나 여기 샷하노 음식 만들어주면 좋은 나 음식 만들어주면 좋은 나 거기로 스테이크 단품 만들어갈게요 스테이크템 좀 부족하긴 해요 오히려 둘째 여기 거 6개 어 어 왔어요? 아델라 아델라 뺐어요 뺐어요 아델라 로지 이거 먹어요 얘네 와요? 할만한가? 할만할게 우리쪽으로 오면 응 맞으면 안할일이 없어 아델라 퀸인 빠짐 로지 빗수인거 확인 퀸 빠짐 빗수 빠짐 저 점프 없어요 일레븐 보 일레븐 추월 나 로지 보 일레븐 다시 일레븐 메옥 로지 메옥 로지 메옥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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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퀸퀸 와 X댔다 런 런 런 런 런 아 X댔는데 이거? 살 수 있나? 어 나이스 힘들지도 어 나이스 아 빡센데? 아 다행이다 가죽경계? 가죽경계 나 나이스 살았다 숨어봐 숨어봐 와아아 씨 X댔 뻔했다 야 미치다 보는 절 없어 절 절 없어 절 가자 안 돼 어어 절 가도 될 것 같아 아 X댔 뻔했네 로지가 오는 중이라서 아마 제일 먼저 탈 듯 응 나 절 부활 혜진 혜진한테 살게요 절 왔다 절 절 마무리 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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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야 될 것 같은데 런 해도 돼 런 해도 돼 나 엠에 해요 엠마 엠마 나 죽어 나 죽어 나 무조건 죽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2대2 나 갈렸고 그냥 잘 끼워져 있어 일단 양각 조심해 양각 이거 빼자 얘네 뺀다 한번 켜보시? 이거 근데 양각 개울 쪽에서 양각 조심해 몰라 절 남았다고 뛰어 오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저 그냥 그럼 요쪽으로 가 있을게요 그러면 바로 써도 돼요 해진 절 둘 그대로 개울 0 절 둘 개울 0 골목길 0 주유소 0 양 어 양 치아 좀 먹어봐요 제키 나 주유소 스플릿할게 주유소 골목길 양궁장 0 골목길에 사람 있어요 셀린에서 나갔어요 셀린에서 골로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늑대 먹음 오케이 이거 그냥 제가 저 스팅 안 쓰는게 개우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먹고 돈이 있으면은 바로 제가 운섭 배달할까요? 어 어 운섭 배달 중인가요? 이게 나중에 배달해주시면 좋을 듯 어 나 보지 아 잠깐 주유소 하나 왔다 나 일단 주유소 등 먹음 약초에서 만들고 와요 약초에서 저 공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 하트 기묘한 모험을 떠나고 있네 나 양궁장 등 잡을게 어 운섭 드릴게요 여기서 스팅 좀 만들게요 어 약초만 구여면 돼요 약초요? 오케이 양궁장 하나 왔다 어 아델라 왔어요? 아델라 로지 근데 여기 먹을 거 없어서 상관없어요 살짝 왔어요 숫자 비슷해요 저희랑 할만한 줄 나 근데 거의 둘이야 아 양궁장 늑 먹으러 옴 애들 아 내가 타죠? 학교가서 탈 수는 있는데 여기 덤놀이 오케이 탈게 탈게 갈게 갈게 저희 올라가죠 일단 이거 써요 나 씨 아래 보고 여기 씨 없지 않나요? 네 여기 씨 안 보여요 나 탈 수 있어 와 근데 저희 한 명은 사람 있는데 밑에 타볼게 네 어 왔어요? 나 혜진한테 타는 줄 네 밟을 수 있어 밟을 수 있어 밟을 수 있어 팀 빠졌고 일레븐 메오 아델라 메오 못 들어갔다 제가 그냥 시간만 끌게요 어 릴 먹죠 이러면 릴 먹죠 스팅업 저희 빨리 나오긴 하겠는데 네 그래도 늦을 듯 할 수가 없다 얘네 오 시야 한 번 볼게요 길은 제가 쓸게요 어 이게 근처에 아무도 없고 경찰서 저래 3명 이거 병원 이렇게 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군부터 먹자 먹튀하자 제가 병원 시야 먹을 테니까 먹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키기도 해야 돼 혜진도 먼저 시켜놔요 시키면 돼요 병원은 킬을acie 제거 쓸까요 네 쓰시면 돼 먼저 쓰셔도 돼요 저 이미 미갑 써서 으니까 공장 묘지 산낱 다 없었거든요 오케이 나 지금 좀 약함 템 가야 돼 운석 운석 두 개 나와야 쌤 저 뽑을게요 나도 운석 좀 뽑아줘요 혜진이거 뜯고 아 내가 뜯을까? 어 10원이면은 저 운석 돼요 나 생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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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원이면 되거든요? 나 생라? 일단 혜진 생라? 혜진 쓰고 그냥 제가 생라 필요한거죠? 네 생라 여기 변이 아예 늑대머리는 없었을까요? 없었을거야 이거 계속 핑 안뜨니까 핑 뜨면 빼는걸로 하고 음식 좀 주실 분? 음식 더 많이 있어요 저 아 없어 아홉개 있어요 나 한 덩이 많아 병원 핑? 오케이 싸움 볼까요? 아니면 이제 부활은 곧 안됨? 공장 한팀 왔어 DC부터 킬까요? 킬죠 더 갈게요 그럼 엘린 와요 엘린 와요 엘린 13수 마드 깔고 헤오도.. 아니 저격모습 치아엔 안 잡히네 빠진다 피오라 쌍란이네 양궁장 골목길 방금 하나 시켰고 이거 오브젝트 있는데 가야되나? 위성보고 네 위성보고 하니 나 음식 할게 이거 양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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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란 응 문석 두개 에에 뭐 싸워야돼 저건 가면 양궁장 어 같이 타요 네 다 같이 타요 와드 깔고 어 와요 와요 제키 쪽 붙어주는 중 가자 아 제키가 터지겠는데 안 죽어 안 죽어 한턴 안 죽어 한턴 빼고 한턴 빼고 한턴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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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쉬고 할게요 흐 혜진 죽으면 안돼요? 멀어 우리? 저는 계속 이렇게 갈색할게요 저 살았어요 차 먹고 일단 운석은 하나 캤어 하나 캤어 잠시만 한 번 할까요? 아냐아냐 카트 캘 동안 그냥 안 캤어 그냥 캐어 그냥 캐어 하나 하나 더 캐어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어 들어오면 내가 나 화면 보고 있어 하고 우리 양궁장 어 양궁장 먹으면 돼 이러고 한 운석 두개거든 쓰실 뿐 저 하나 전 필요 없어요 어 이따가 생각하지 말게 오케이 뺐네 밑에 핑 치키네 어 이러면 개이들 가만히 스킬까지 하는거 수박 하나 떨거든요 여기 뗏무리도 있어요 이거 먹죠 오케이 개달하면 돼 개달하면 돼 골목에 전장이라서 위쪽에 있는 애들 못 내려오거든요 뗏무리도 저는 포크하면은 해지는 포크 필요없어요? 필요하지 아니 포크 이제 만들려구요 아까 포크 아 운석 쓸거에요 재키? 저 수만 쓰면은 릴에 아니 생라까지 해서 오함 오함 정도 오함 그러면은 재키가 들고 있죠 다 타먹는거 보다 생라 몇임? 175지 네 아니 185요 185 아 좀 남았네 얘네는 먹었을거고 이거 호텔에 다시가서 시야를 볼래요? 일단 내려가세요 쟤네가 호텔에서 먹고 온거라서 학교보다 호텔에 쟤는 빠를거에요 아 맞아 이러면 오함 빌드업을 해야겠네 붕대 하나라 가죽 나 이거 들고있어 시야부터 따져 저희 얘들이 나 8이 길어서 광고부가긴 좀 겁나긴 함 이런판 아 라우라 같은 애들 시야죠 여기 쌍안경 많이 챙겨놓으면 좋음 저 와드 없어요 나 와드 두개 오메가 사람 없나? 저 와드좀 깔아보죠 오메가쥬 함 배달해볼까요? 헤드 될때 네 헤드 될때 우리 시야라고 피씨 없으면 없다봐야되는데 여기 열렸거든 빨간색 시야는 열려있어 시야는 열려있어 아마 곰이 늦게 나오고 시야부터 먹은거 같애 어 어 붕다나 가능한 사람 나 나 나 오메가 저기 팀 있나? 있어요 있어요 무조퍼 이런데 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잠깐만 가지와봐 나 와드 아 오케이 잡았네 능 먹죠 얘네 티아 아이들 와요 이거 싸워도 돼 와주면 땡큐인데 아 쟤네한테 좋네 щ자근 비스피 에이 나 와드 3개 그러면 학교 쭉 올라가요 네 학교 시야부터 영웅장 50도 영웅장 50도 쟤는 뭐뭐? 학교로 쓸 줄 알았을 것 같은데 저 채팀 불이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어 이제 일곱 팀 와드 없어요 저 호텔 운석이고 아 근데 우리 운석이 맛이 없는데 지금 네 보라 상자 먹고 싶긴 한데 미슬이 구츠 두 개 뭐야 셀린 공구사 있는데 가는 중 갈게요 갈게요 태호공 태호공 가는 중 뭐 원하더네 태호공 빠졌는데 태호공 빠졌는데 이거 해도 되겠네 어 주황팀을 잡으면 돼 주황팀 노리면 돼요 네 가고있어요 네 좀 멀어요 근데 메옥 에키온 메옥 하나만 잘라도 돼 하나만 나이스 아 쏘리 아 에키온 존나 세네 네 살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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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살려요 살려 봐야 해 나 살릴게 제가 살릴게 땡큐 땡큐 아 에키온 딜 세다 생각해야겠다 나 궁 1만 안 써 오이가 좋았어요 그 뭐랄까 가시죽었잖아 네 태호도르나 라우라 혼자 남은 이거 저 268원 어 이거 경찰서부터 시키죠 없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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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그러면 에키온 있을수도 부활하러 아니야 에키온 있는데 아까 보니까 뺐어요 아 확인 3일차 밤이라 부활하는 아니 3일차 이제 전판 아니 3일차에 부활하지 않나 밤이면? 부활 안 하죠 아 3일차에 부활하지 않나 1차까지만이에요 3일차부터 3일차구나 아 이거 풍석 달을 마셔야 돼 사먹어요 사먹어요 저 일단 절일할게요 오케이 아까 개울에 한핑 썼고 지금 다 먹고 왔어요 이거 버텨야 되니까 그냥 이거 미부 갈게요 나도 미부 가야겠다 아프다 아 미쓰리를 붙여요 저 이거 2등 아 미.. 미뚱 미뚱 저 밑쪽 가 아 나 미부 줘 재료 줘 그냥 전술 가죠 전술 가죠 전술 가죠 애매하게 딥 올리는 거 보다는 그래서 나 음식 구워야 돼 음식 하고 가야 돼 나 미쓰리 3원 남은 일단 졸라 만큼의 데이크토스 이거 눈물 마시면 될 듯 확인 만들게요 안 들어요 누가 마실 이거 나 마실게 그냥 파샤트 가는 길에 이거 굽고 네 아 쓰는 길 없었어 아 그런가 다 없었어 오케이 나 음식 많아 좀 네 에키온 애들 에키온 애들 숲 작은 에키온 다 부활했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더 몰리겠네요 일단 노란색 뜯고 생각 시야 다 시야 다 시킬게요 여기 자리 잡고 저 와드 있는 사람? 페레메스 나 있어요 와드 페레메스 제가 쓸게요 부시 조심 여기 와드 가능한 사람 그냥 와드 살게요 저도 남은 거 와드 할게요 남은 거 와드 할게요 전 없어서 부활도 타니까 네 드론 와드가 좋을 수도 있어 드론 와드 없어서 어 얘네 여기다 와드 하나 한 번 더 할게요 네 아 학교시어 없어서 쳐봐도 되긴 한데 여기 없었거든요 네 가자 여기서 쳐보죠 셀러 와요 와요 버프는 먹을 수 있나? 백퀴 먹고 점프 뛰어서 떼줘요 오케이 됐어 어 붙지 마요 붙지 마요 아 진짜 생나랑 혈팩 생나나줘 생나나줘 혈팩 쳐줘요 여기 혈팩 생나나 이게 재키지 아 잠시만 이거 하나만 두면 가능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네스 아 오케오케 경찰서 시야 다시 따져 네 여기 사람 있어요 확인 봤어 봤어 이러면은 웬만한 애들은 솔직히 잘 사면 이길 듯 근데 우리 ABC에 좀 취약하긴 함 재키 전기톱 해진 궁이라 여기 자리 잡죠 그냥 자리 잡고 오면 잡고 우리 CR 어차피 누군가 몰테니까 다 학교 있을래 없잖아 여기 있는 애들 올 수도 있거든요 텔 타서 올 수도 텔 타서 올 수도 텔 타면 어차피 툭톱 버려야 되는데 성공했다 와드가 많지 않으니까 최대한 아껴보죠 와드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얘네 걸어서 온다 싶은데 세네랑 싸우죠 계속 리셋하고 어 왔다 이거 하자 네 확인 인지에 몰렸어요 얘네들 텔 탈 수도 있겠다 에키온 애들 그냥 가는 중 가는 중 아 아이솔 아이솔 아 조금 뒤 조금 뒤 인지 이거 이거 돼 돼 돼 여기로 갔어요 얘네 여기로 갔어요 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기 싫은데 여기로 갈까요 어 얘네 템 그렇게 좋지나 아이솔이 좀 지난데 아 근데 봉투 너무 느리다 방구부 가긴 해야겠는데 이런 근데 이거 진짜 잡기가 너무 힘든데 쫓아가서 혜진 생선 W 하나 맞아주면 되기나 제키 W 확인 제키 Q 확인 나 봤어 우리가 뺄 수 있어 제가 뺄게요 가는 중 계속 쪼이다보면 잡을 수 있잖아 열렀다 일단 우리면 이러면 우리가 외곽 먹긴 한거임 우리 뒤에 없는거 확실 아 근데 공속이 좀 느리긴 하네 공속 느려 이거 그냥 시야 잡고 여기 자리 잡죠? 아 여기 자리 잡을까요? 차라리 왁궁구 여기랑 여기거든 네 맞아맞아 여기 자리 잡죠? 우리 미클 아직 꽤 남음 여기 와다나 박아줄게 저 하이에나올까봐 내가 지음 내가 지음 여기 혼자 남으네 똥뿌리러 일로 오겠다 라우라 그냥 랩 쪼죠? 아는건 아닌거 같고 얘 근데 이거밖에 없어서 선점은 유리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라우라 킬 먹고 싶긴 하다 와야해 바스킹하기 좋아보이는데 시간 없는 애들 많긴 해서 어 이거 그냥 시간 보고 싸운다 싶을 때 시간 다 이제 어 킬 먹으러 가 어 킬 먹으러 가둘 어 50초에요 네 와요 오케이 확인 어 6킬팀을 자 6킬팀을 자야돼 와드 가능하십니까 와요 에스텔 그냥 녹이는 중 에스텔 그냥 녹이는 중 메옥 6킬 메옥 잡아요 잡아요 에스텔 컷 어나더 조심 1대1 1대1 핑 방금 찍혔어 휴식 저 붕 상대라 휴식 못해요 저 붕 상대라 휴식 못해요 저 붕 상대라 휴식 못해요 도망가면 돼 잠깐만 이거 이거 많거든요 트랩 나 그것쯤 주면 안 돼 와드 와드 와드요? 아 그냥 크레디 있는 사람 다 와드 해봐 만들어봐 네 저게 드릴게요 더 좀 더 좀 가져가 제키 여여여 동냥님 여기 응 나 와드 8개 됐어 갑자기 이거 여기로 갈까요? 차라리 넓어 아 여기가 낫겠죠 넓은데가 가야돼? 엠피 만들 엠피 만들자 엠피 4개 있어요 상호팀 네 이물을 해치자니 보였어요? 으흠 엠피 엠피 뿌릴 때 콜해줘요 제키 띠게 어 브레이께요 브레이께 네 나도 밀었어 밀어넣고 덧가는 주 셀린 버텨 확인 나 방에서 빠졌어요 띠아 궁 빠짐 에스텔 베오 아 피했다 띠아 셀린 컬 아 셀린 궁 쏘리 셀린 개피 해줘 못잡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기 2대2 2대2 어 살려 살려 살려볼게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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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돌 살려 가야지 아 잡을게요 아이고 아이 재킨데 0초다 근데 아 잠깐만 싸늘한데 금구 적어 10포 10포가 해줬다 내가 까았다 아하하하 이게 10포 아아 아이솔 고마워 아이솔 아이스테루 아이솔의 유산 뭐야 아하하하 진짜 우리가 하트가 살았으면 아 근데 아니 에스텔이 극수증이니까 셀린 실드 나 깜짝 놀랐어 저런 실드 오랜만에 봐가지고 안 뚫리더라 띠아 제대로 물었는데 띠아가 안 죽어 나 셀린 나도 제대로 물어서 그냥 죽었다 싶었는데 에스텔이 슈퍼 슈퍼 세이브 했어 잘 물었는데 한 통 살아가지고 근데 이거 잡긴 잡아서 다행이다 셀린 바로 나왔나 아 나왔다 저희 지금 19점 굉장히 24점이에요 오케이 띠아가 해봤는데 파이팅 하이팅 아니 생각보다 긴 생각보다 길어 한번 피하면 좀 그게 있든 일로우스가 있어서 그때 도둑 오랜만이군요 버닛스야 내 상자를 털어? 너 이동기 없잖아 나 다 먹었는데 어쩔건데 어? 꽃 하나 털고 와야 돼 아 꽃 다 털렸네 꽃 시켜야겠다 인생 아 꽃을 먼저 털어간 거구나 영리하네 버닛스 아 제가 주워줄 걸 그랬네 아니 괜찮아 그럼 제가 좀 빨리 빨리 끝만 더 늦게 나와서는 주워주긴 해 아 병원이 템이 없는데 어 저도 저도 못 없는데 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 집중 안 죽으면 우리 이겨 엘리만 안 당으면 돼 죽어도 되는데 엘리만 안 당으면 이기 왕이 앙무대에서 좀 빠스테기네 아 나 죽음 와 띠아 무기 무기만 되고 나 치는 중 살살하자 띠아쿤 그냥 지금 텔 타세요 에 텔 탈라 살았어 진짜 색깔놀이 싫다 싫어 아 때려줬어요 에코다 나 템 없으니까 피하면서 파밍할게요 나 동물 잡을게 그냥 죽어도 신경쓰지마 골 먹기 여기 늑대 먹으셔야 될텐데 어 오케이 늑대 내가 먹어 네 굴 때까지 먹으시는게 나을텐데 네 골 먹기 파밍이 존나서 들깨야 꽃 하나만 주면 안되니 학교 시합 먹고 다 먹을게요 오케이 안궁장이 방금 켜졌거든요 1분 근데 핑이 계속 없어요 늑대 먹으면 핑이 뜨는데 양궁장 이번에도 없는거 같아요 저 늑대한테 전자부품 좀 달라고 기도 좀 아 2호는 조금 난 저 카밍 여기 맨 먹었나요? 네 먹었어요 먹을 것은 양궁장 텔 타요 빨리 먹게 저 아래 먹을게요 그냥 저방적으로 제가 먹을게요 그냥 여기 사람 핑 받죠? 재킨이 어디요? 여기 여기 제작하는거 에키온인데 초반 좀 쎄거야 나 양궁장 탈게 그럼 하필 이걸로 안가 어우 야나 꽃을 배달시키네 옌병을 양궁장 없었던거지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나 먹을게 나 죽어도 신경쓰지마 배터리 어차피 하나 없어 배터리 어차피 하나 없어 양궁장 어 전자품 나옴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올라가 볼까요 골목길 핑 안 떴는데 골목길 가볼게요 저 그냥 오케이 양궁장 맛있게 다 먹음 내가 시야도 따놓을게 어 여기 곰있다 양궁장 주유수도 근데 다 있는거 같애 네 위에 곰도 있을때 이러면 여기 우리 운영 잘하는 곳 좋아요 오히려 모닥불 모닥불 나 써야돼 나중에 같이 진심 깰게요 불 하나만 깔아주시 네 늑대에 깔아주시 아 오케이 시야 3개 잡아놓고 베리굿 먹으세요 이러고 양궁장 갈까요 네 양궁장 먹으면 됐대 그러면은 하나 먹을게요 박수 여기서 그것 좀 먹고 가야죠 싸관경 싸관경 여기 나오나 골목길 안나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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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 양궁장 시야 꺼진건가 꺼진걸거에요 어 누가 땄는데 어 누가 땄어 아 먹었네 싸워도 되겠나 저희 좀 잘 커서 괜찮아요 안보이게 여기로 갈까요 어 일레븐? 얘네 와요 오케이 일레븐 아델라보니 아 여기 아 근데 쟤네랑 초반에 싸워줘야되나 이쪽은데서 아니면 호텔을 아이까 싸울까 오케이 응 나 와드 없어 와드 하나 있겠네 소리 들렸어 있어요 퀸 있어 퀸 있어 점프 뺐어 뺐어요 오케이 점프 지금 없어서 cc 킬께요 그냥 퀸퀸 오케이 퀸 빠짐 매혹 얘 매혹 암라인 매혹 어 보니스 볼게요 어 여기 둘 놀게 거기 마무리해 나 춤추는 중 오케이 춤 아주 즐겁게 추는 중 오케이 보내 보내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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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줘 이거 저 갈게요 이거 보니스 쟤네 아마 살아나가시고 싶고 여기 다 빠졌으니까 네 할게요 호텔 사람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쟤네가 폐지 한 명인거에요 아니하고 북서비스가 싸우는거에요 보답불이 나왔어요 호텔 싸움을 좀 봐볼까 이러면 아 근데 혜진 아 이거 궁 없다 이성적으로 하면 안 싸우는거 맞음 응 학교가 배달 배달하면 하죠 저 학교 소방도 경찰서 일로가죠 이거 배달 양궁장 쪽에서 하는게 나있댓 네 여기 CC 따고 학교 운항 좀 위험하고 내가 생나나 운석하고 어 내가 미스리 드림 여기서 하면 되시 않아요 아 거기 올까봐 우리 정보가 없잖아 근데 주유소는 없는거 확실하잖아 아델라 팀 어차피 갔어 먹을거 없어서 먹을거 없어서 그냥 갔을거야 무조건 갔어 오케이 오케이 저희 늑대도 없어서 늑대먹고 갔을거야 네 이거 저희 늑대도 없을까요 네 좋죠 곰도 나오니까 저 배달할게요 여기 소방서 저도 배달하고 있어요 네 소방서 취업업할게요 네 일단 저 배달할게요 여기 늑대도 나왔어요 먹고가죠 아 왔다 저 운석할게요 네 제가 미스리 주문할게요 아 내가 미스리 해줄게 혜진 본인꺼 쓰시면 됐듯 여기 일단 운석 가져가시고 오케이 미스리 뽑아드리 미스리 늑대 먹고 네 오케이 전장 50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 시간 계산 그래도 늑대 여기 잡아주세요 나 멀리꺼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주유소 CC 따였다 방금 사람이 있어요 여기로 가는 것도 네 30초 30초 30면 갈 수 있겠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여기로 안 들어가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죠 애매한가? 오케이 나 가볼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밖에 그냥 무시하고 와요 어 무시하고 왕호 풍이 되긴 했어요 6 오 나 못 들어간다 나 못 들어가 아 씨바 이럴 줄 알았어 나 나 정글 돌고 있을게 다녀와요 아델라 야 공전장 아델라 지몬미 숙작 숙작 잘하고 오세요 설마 이기나 2대1 2대3 말도 안되지 잘긴 했는데 야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아 미안 미안 근데 이건 뭐 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음 아 어쩔 수 없음 아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빨리 벌하니까 나 이거 알파시야만 볼게 네 교실에 피아노는 없나? 그냥 쳐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벌하니까 네 벌할 게 하트한데 저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아델라 팀만 잡으면 된다는 거네 그럼 이게 제가 쓸게요 네 저 이거 주는 좀 할게요 제 키다 운석 좀 원더풀은 가야겠다 아 오케이 만들고 드릴게요 정당까지 할게요 아 오케이 이거 두 개 구하긴 해야하잖아 얼음 옷감 얼음 옷감 번화가를 가죠 그냥 어 소방차 옷감 번화가 가서 옷감 번화가에서 구하면 되니까 얼음을 시키고 얼음 시키고 네 여기선 하기 싫긴함 어 거기선 안 돼 지금 시키고 있거든 아니 경찰서니까 소방차 벗고 올라가면 될 것 같다고 네 양궁장 나와 어차피 여기 먹고 가면 양궁이 딱 나온 옷감 찾으셨고 얼음 내가 시켰어 내가 지금 시켜줬어 생나나 나왔어요 아까 방금 제가 다 이거 먹고 가서 탈해도 나올 거예요 레이더 가시면 될 것 같아 아 아니요 나 음식 세 개 스테이크 아 근데 이거 상자가 이쪽에 있긴 한데 그냥 올라가야 되나 양궁장 어 먹고 먹고 탈 타요 오케이 오케이 어 방금 먹혔어요 방금 먹혔어요 여기 방금 엘레나 팀 엘레나 나 혜진한테 사는지 우리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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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쫄어 버릴게요 얘네 얘네 튈 거 같은데 어 얘네 튈 거 같아 어 쫄았어 이게 우리 우리 이제 알았어 어제 스크림 했잖아 여기 고기 주워놓죠 학교에서 만들어야겠다 나도 세 개 남았어 어 운석 저 필요 없는데 이거 포크 할까요 포크 하자 어 이거 이거 변넉부터 변넉 변넉 나왔구나 먼저 쓸게요 이거 고기 다 구워요 아끼지 말고 세 개 다 구워 어 없어요 가자 돈이 좀 안 되긴 하네 방금 여기 시켰고 학교 여기 여기 뭐 있으려나 없을 거예요 아마 소방서 가지고 아니 경찰서 가서 여기 없는 거 봤으니까 거리나 딴 데 갔었거든요 소방서 아직도 CC 우리 거 동물이 없는데 여기 올 수가 없어 도코 도코는 딱 만들고 가고 싶긴 한데 오우 예뻐요 베리 프리틴 있대 저 10번 10번 정도만 있으면 될 듯 오케이 도콤도 있어 이거 자면 되겠다 코코 만들죠 이거 아 생라 뽑아서 만든다는 거죠 코코 났어요 스승 스승 코코 줘주세요 이러면은 용비까지 갈까요? 페르송나인 어 그러자 운석이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이미 다 뽑았어 나도 생라 이슬이 끄시면 나 풀템 생라 이슬이 끄시면 네 쓸 수밖에 없으면 포코를 혜진님 쓸 사람이 나 여기 박쥐 잡음 저 포코 좋아요 만들게요 경찰서 배달하고 있어 나 여기 생라 배달 내 것도 할게 오메가 미친데 저기는 안 가도 될 듯 동물 운영 생각해보자 어디 갈지 소방서 확인 학교 씨앗 따고 가자 월계관 만드는 중 핑 누가 학교 오고 있어요 나 멀어 나 멀어 씨앗 없지 씨앗 안 따여있어요 동물 먹고 와서 좀 내려요 오케이 다운받도 될 듯 이런 수 있게 와드는 없어야죠 와드 하나 시킬게요 우리 양궁장 씨앗은 꺼졌고 리셋 안 하고 왔어 그냥 아직 안 먹었어요 뭐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텔탄 걸 수도 있고 탈탄 걸 수도 있고 탈탄 걸 수도 있고 뭐 오브젝트 가고 싶어서 텔탈 쓸 수도 상자 먹을려고 아니 그냥 아니면 소방서 다시 간 거 근데 없는 거 보니까 소방서 갈 거나 탈탈 거나 없어요 내가 드론 까줄게 드론 내가 까줄게 소방서 씨앗 따자 그럼 동물 오른쪽 다 나온 맷 릴레이로 다시 시야 없고 예 잭씨 시야죠 어 이러면은 할 게 없는데 이러면 연못 한번 연못 가거나 덜 가는데 이거 이거 먹자 보라 상자 가자 그니까 도시 조직 다섯 팀이에요 이제 확인 누가 킬트로 한번 시원하게 몰고 있나봐 제가 딸게요 네 나중에 릴 해주고 릴이나 고라 상자 요거 하나 passwords 로봄 통사 로봄 소사 로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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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곰 잡고 튀었네 이거 혼자 같은데 냄새가 그치? 그냥 부활하고 싶어서 도망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 같아 이거 먹을 땐 가자 부활이면 위로 갔을 건데 소방서를 다 쓰면 여기 보였을 거야 위로 갔어 이거 살리러 갔어 이거 방금 역시 시켰어요 지금 혼자 아닐 수도 있었는데 나 드론 까줄게 여기로 갔듯 아 그러네 소방서 따줘 다시 지금 인원은 확인 안 됐죠 우리 13명 아델라 어 얘네 해볼까요 어 해 해 이겨 이겨 숫자가 압도적이야 그냥 그냥 이겜 아 버니스 없네 지금 온전한 팀 한 팀 에키온 팀 다 둘둘둘 이거 까고 한번 쏘여보죠 여기 핑크 여기 둘둘 다 잡자 우리가 여기 나왔어요 일단 갈게요 네 미부 가세요 쟤러 있어? 어 여기 있어요 아 이거 점프했어 점프했어 점프하러 가는 건 좀 아닌데 얘네가 점프했다고 우리 멀어 혜진 끊을 수 있어 어 저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양풍장 위로 올라가요 저기로 왼쪽으로 네 나 재키디임 혜진 혜진 혼자 아 제가 X 됐는데 나 혜진 좀 붙는 중 혜진 좀 붙는 중 저 뒤로 조이고 있어요 크게 가고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얘네 궁 안 썼지 아직 둘 다 안 썼어요 확인 메옥 메옥 나이스 메옥 가 나이스 밑에 에드롬 저 리일부터 만들게요 저 기달 아 그냥 싸워도 저 둘인데 만들고 피해 복종 저 혜진 쪽 뒤로 갈게요 저 개울이라서 뺄 수 없긴 해요 네 확인 여기 살리러 올 것 같은데? 나 와드 박아놨어 나 와드 박아놨어 갈게요 근데 저 와드 와드 박을게요 여기 어 얘네 살린다 살린다 네 이거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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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요? 나 와드 없어 아 이거 와드 나 와드지 이거 살린거 뻔했는데 이거 할게요 한타 하자 이거 나 와드 다 살게 나갔네 니클 치는 중 한팀 에키온팀 나 줘 나 줘 나 풀 때 얘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병원 갔겠지 천천히 하죠 수화가 먹었어요 네 수화 에키온 포코 연못 가져 저 배달 한 번 더 가능함 포코 까지 금구 안 쓰는게 날듯 네 어차피 저희 거의 풀템이라 이거 우리 쌓으러 갈 때 웬만하면 안나녀도 됨 방금 안나녔으면 몇 번 다 잡았음 이동기가 한 번 쓰면 끝이라 조류라고 estr maior ñ 정체 마시자 아 진우는 오케이 지넌 가는게 나올까ось 재료 찍어드리면 불러드리네 와드 배달 할게요 나무 좀, 몇 개는 여기 조심, 아델라 있을 수도 있어 그냥 갈게요 나중에 저 초월, 초업 선례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저희 다 풀템이라 저 250원은 아낄게요, 초월 갈게요 확인 가능한.. 아니, 부활.. 아니, 배달각 나오면 리클 팀은 빠지고 싸우는 게 이득 학교였죠, 수비 왔나? 네, 수비인데 올라왔을 거, 학교 왔을 거예요 네 시야보고 움직이자 위클 빠지고 하죠? 무리하지 말고 둘, 지금 버니스 팀이 개 약하고 나머지는 둘이었는데 살렸을 수도 어, 위클 팀 2명 그렇네요 버니스도 혼자예요? 네, 확인 잠깐만, 잠깐만 아, 그럼 한 팀 3명이에요? 경찰서 3명 네, 왼쪽, 왼쪽 찌르고 와, 왼쪽 찌르고 와 어, 에스텔, 에스텔 유키 아이솔이 3명 팀이에요 이거 CC 키고 얘는 버니스 한번 조여볼까요? 그냥 다 마무리 하죠 아이솔 여기 있어요 학교부터 클리어하고 올게요 나뉘지마 여기 3명 살렸을 수도 있어 아니, 3명 같이 가, 같이 가 5일차라 3명 안 살려지지 않나요? 살려짐? 5일차, 5일차요? 지금 이제 끝났는데 아, 오케오케 붙지마요 붙지마요 QC 다 클리어하고 나갈게 여기만 봤어요 근데 CC 따여있어서 여기로 돌아가나갔을 수도 있고 좋아 케오도르 안보이는거 보면 둘인데? 이거 여기 한번 볼게요 저 여기까지 가볼게 여기 없어요? 아, 없다 아, 초월 배달했어요 온다, 이거 수화 잡을게요 우리 고 매혹 나 뺐어, 안죽어 나 안죽어 여기 강 봐드릴게요 아, 나 죽겠다 어, 큰이 존나 쓰네 말이 되나? 쏘리어 아, 나 갈리겠다 살려보지? 네, 나 살려줄 수 있어요? 살려줘 와드 깔아줘 제 키셔, 제 키셔 앞에서 막아줘 제 키가, 제 키가 막아야지 제 키가 아니, 수화, 하이나 왔어요 다른 팀 어나도 왔어? 어나도 여기 있어? 어나도 와서 아래로 뺀거에요 수화 그래서 여기로 쭉 뺐음 어휴, 금구 많이 썼다 우리 드론이 더 좋아해 드론 온다, 온다, 어나도 됐다, 오씨 우리 양각임 지금 수화 혼자이 algorith 수화 텔이 탔네 텔텔이 아리톤 거reh tricked 네 나 EMP 2개 저 4개 만들게요 저 4개 만들었어요 나 EMP 4개 와드도 4개 있어요 여기다 와드 하나 하고 저기 둘이야? 셋이지? 이거 잡아둘게요 몇개지 이거 맹수니까 에스텍 에피 에스텍 궁 뺐어 궁 뺐어 천천히 아이솔 가열 아이솔 가열 아이솔 가열 빼고 가열 빼고 갈게 저 쉬고 근데 궁 아직 궁 상태라 못 쉬어요 아직 저 쉴게요 쉬고 와 우리 시간 끌어줄게 가는결 떨궈줘요 나 하나 어이 진내 아파 잡아줄 수 있는거 하필 이거 봐야돼 이거 봐야돼 저 피 없어요 저 피 없어요 쉬고 할게요 살려요 끊어줄 수 있나 부활중이고 부활 끊었고 안된다 넌 아이솔을 어떻게든 잡았어야 됐어 후반도 울소라 까비 아아 아깝다 아 내가 너무 녹아버리네 유키가 안들어오고 이제 그냥 유키 궁 제키 아이솔을 봐야되는데 아이솔을 본사람이 저밖에 없었어 응 응 판도 전멸 아니에요 음 오케이 아암 아암길 수 없으면 아암길 수 없으면 아암길 수 없으면 근데 엘키오는 초월드이고 저 딜이 나와 우리 집중해보죠 초반 엘리는만 조심 스플릿할 때 저래 템이 안 남아 왜 저래 인기가 많냐 좋죠 저 파밍 좀 느린 듯 피선이 안 나와서 나 전판 나도 느렸어 나 여기 맷 잡는 중 잘 양궁장 핑 떴어요 양궁장 위에만 먹고 내가 왔어요 네 오케이 얀 여기 있음 얀 갔음 아직 여기 늦게 안 먹었어요 나 멀어 거의 못 먹음 내가 먹을게요 절에 사람 둘 소방서에 사람 둘 같은 팀인지 모르고 여기 맷 안 먹었죠 경찰서 맷 네네 안 먹었어요 들깬 먹었어요? 제키님? 아니 안 먹었어요 저 이제 아직 경찰서 가지도 않아요 파밍 좀 말려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맨 나 먹는 중 네 서놓고 빼서 먹었어요 아 늑대는 제가 먹을게요 그냥 네 늑대 드세요 들깨 먹을 테니까 고무 아 여기 뭐 주워야 돼 여기서 제키 뭐 주워야 돼 세사슬 단봉 세사슬 나 주워있음 단봉 주웠어 나한테 와요 네 곰 잡을게 네 곰 여기랑 여기 멧돼지 안 먹었어요 저 오케이 저 학교 안 먹어 나 학교 기어질 거 같아 학교 공찰서 그럼 시합 켜줄게요 저 그럼 네 여기 멧돼지 먹었죠 네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제가 한 번 켜줄게요 나 절곰 있나 체크하? 스팅 쓰긴 했었어요 저 이쪽에서 저 번화가랑 그 학교 내려가셨어요 싸운다 싸워요? 아 먹... 아 다 쓴 거다 그냥 다 풀칼이 된다 아 오케이 네 숱작은 높진 않아요 저거 여기 다 먹겼어요 저 학교로 내려갈게요 오케이 나 텔로 합류 가능? 절곰 다 먹힘 메세지였다 멧돼지 누가 학교로 가는 듯 여기 다 또... 아 텔 탔다 살아있는데 경찰서 요리 배달 중이고 에키온 팀 요리 중 소화... 소화 에키온 애들 장군상 탈 탈게요 네 나 학교 시합 따고 가도 되죠 손을 치네 여거 에키온 애들 올 듯 근데 숙작은 저희가 더 높아요 네 오면 싸워야지 뭐 저 채템 많아요 점멸은 항상 긴장해야 돼 딸피 왔어요 딸피 왔어요 여기 여기 가볼게요 가볼게요 뒤에 있어요 디앱핑 가능하죠 같은 팀임 디앱핑은 오케이 우리 잡았어 이거 마무리 갈죠 일단 운석 보면네 아 운석 사람 있거든? 두 팀? 여기 늑대를 잡고 생각하자 네 늑대를 잡고 가자 아 얘네 빠졌어요 얘네 에키온 팀이 운석 먹을 거고 시야 우리 거잖아 네 시야 우리 거 와드 하나 해놓고 에이 그래 싸우자 에이 어 시야 방금 땄어 여군데로 가지 말자 나 시야 다시 따고 갈게 저기 둘이다 지금 스플릿한다 어어어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둘이야 아니 나 셋이네 여기로 갈 거야 야 근데 여기 태호 궁 조심 태호 궁 얘 매오 하차 못해요 어 이봐 초월 이 많았어요 이 많았어요 아 쏘리 뺏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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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뒷무빙 됐어 안 무빙 됐어 뒤에 찍었는데 어이가 없네 시 전멸 아니에요 얘 둘째머리 둘이서 먹어 보여 아 얘 온다 아 뭐하고 보자 둘이서 먹어 보자 얘 시야 저희 거니까 저 가고 있긴 해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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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안 뺏기로 오는데 이거 줘야 되죠 그냥 그죠 소방서 등 먹죠 아 근데 너무 좁아서 안 된다 피하기 너무 힘드네 소방서 경찰서 골목길 이쪽 아무도 없어 주유소 일해 양궁자 저 팀이 끝 아 그럼 저도 하나 스플릿 좀 해요 혜진 뭐 필요해요 탱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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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갈게요 저는 저 골목길 갈게요 오케이 여기 남아있어요 재킷 맵 오케이 얘네 배달이에요 지금 자꾸 골목길 올라가긴 하겠다 그럼 거의 올라가 경찰서 자꾸 골목길 밑에 능만 먹고 오 절 가면 될 듯 아 오케이 네 경찰서 시야 따드림 여기 조효진 다 땄어요 여기 먹고 한 번 전장 가보자 근데 몰릴 수도 있긴 해요 절에 지금 알파도 가지고 어 핑핑핑핑 어 핑핑핑핑 여기 나와요 점프 뛰어 점프 뛰어 근데 에키온 추노 된다 혜진 들어올 수 있죠 전장 혜진 들어올 수 있죠 전장 얘네 줘야되긴 한데 아니 얘네랑 같이 싸워봐 별거 전장이잖아 아찌피 그럼 잡을게요 저 뒤에 에스텔팀 확인 왔어요 나 왔어요 애용 마틴 했는데 에스텔 개피 에스텔 자기 자기궁 쓰면 자기궁 아 딸피 아이소 딸피인데 아 마무리 안됐네 쏘리 아 이속전장이라 어 마무리 됐어 에이솔 마무리 된 어 마 혼자요 혼자요 얘 얘 혼자요 얘 시합 비껴치고 우리가 맞아줄게 내가 맞았어 기절 어 뒤에 어나 더 어 이건 어쩔수 요지 요지 아무도 없어요 가볼게요 오케이 병원에 한팀 있는데 배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 숲전장 끝나서 묘지 올수도 있어요 시아 좀 따르세요 아직 숲에 있어요 네 숲 여섯 확인 숲 아직 싸우고 있어요 네 가죠 가죠 얀팀 왔다 없어 휴식해야돼 만들게요 일단 저 얀 띠아 근데 띠아 어 숲작 우리가 이겨 이길만해 어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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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겨 띠아 이자팔뚝 시아 내가 땀 내가 땀게 내가 얘 빠진 듯 성당으로 빠진 듯 깔아줘 띠아 엘레나 얀 얘 시아 안먹었어 아직 어나더 어나더 네 빼고 있어 빼고 있어 우리 궁 빠졌다 제키궁 인지 안싸워도 됨 얘네 와요 뺄 수 있어요? 뺄 수는 있을 듯? 저 뺐어요? 저기 갈렸어요 근데? 나 살 수는 있어 사라리 죽을 거고 네 싸워볼까요 어차피? 싸워봐도 돼 아 근데 제키 궁 없이 싸운다고? 펠릭스 템 너무 좋은데? 나 합류는 가능할 듯 어떻게 하면 일단 봐봐 합류했어 얘 매혹 아 빛 나갔네 태오 궁 있다 아직 태오 궁 있어 태오 궁 깔린 태오 궁 깔린 없어요 우리 제키 전기톱 없는 거 생각 캐치 폐채급 좀 딸릴 왜야를 나 살 수 있어요? 와 아프다 템이 좀 차이가 났어 우리 크레딧 좀 털어야 돼 546 크레딧심 여기 싸우는 게 좀 아니긴 했어 내가 준비가 안됐어 부활하니까 아 근데 하프트가 뺄려면 어떻게 싸울지 네 이거 쟤네가 이 악물고 추노하면 다 필터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런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숙작 올리는 게 낫죠 어차피 뭘 하는데 시야 내가 따줄게요 시야보고 어? 성당 시켜보죠 성당 시키자 이거 방해 안 할 거 같아 성당 시켜요 저는 밀 할게요 저는 네 밸류업 하고 싸우면 됐듯 숲 괜찮아 우리 내가 마드 좀 깔아놓을게 밑에 가죽 가죽 있는 사람 가죽 좀 먹고 올게요 네 누가 위스키 위스키를 떨어뜨려 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 상코 쪽에 상코에 혼자서 띠아가 먹으러 왔고 상자 상구 비웠거든요 그 다음 고주가 그쪽에 많이 싸우고 상구 쪽 가볼까요 그러면 일단 음식 좀 구울게 상구하고 아 저 이거 드릴게요 일단 꿀고 보면 우리 템 좋아요 이제 이제 싸울면 확실히 저 띠아팀일 거예요 띠아팀 상구 자리잡고 한번 해볼까요 하트 멀어서 왔어 왔어 얘네 계속 배달해요 뭐야 지금 전기톱이 사람으로 보였어요 지금 전기톱이 사람으로 보였어요 들어가는 건 안좋아할까요 저희 여기 안좋아했어요 얘네 쟤네 란띠아 그걸로 와가지고 네 여긴 안갔네 공장 우선 먹겼어요 차라리 얘네가 여기로 오는게 낫긴 한데 아 근데 여기도 좀 좁긴 하다 저 와드 없어요 난 텔 타고 윌라인 가고 싶긴 하거든 윌라인이요 성당 타고 여기 몸 다 먹혀가지고 어 어디갈까요 골목길 주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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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아 이제 좀 쎄다 주유소 가자 늑대 먹혀있긴 해요 먹은듯 좀 되긴 해 학교쪽 야웅장쪽 가볼까요 상자 두개 네 가죠 여기 배달해주세요 한타 잘하면 할만해 네 응 장난감 활이라니까 작업은 좋겠지 여기 학교 피? 늑대몰이 먹죠 나 드러나 다하나 여기 사람? 오케이 이 시아나 일단 이거 먹고 할까요 여기 에스테라이트 이거 엘레나 팀 같은데 사람들이 더 몰리겠어 자 짜잔 미스릴 저 미부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에스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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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야 되니 뭘까요 두팀 얘네 해봐도 되겠나 근데 숫자 좀 높긴 해요 에스텔이 16수기에요 하긴 해야돼 우리 에에 하긴 해야돼 이거 어차피 썩어 1티락도 먹든 가보자 그럼 여기 한팀 더 방금 소방서 두팀 갔으니까 양각 잡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어? 제니 던졌다 에스텔 공 뺐어요 에스텔 공 뺐어요 에스텔 공 뺐어요 띄야 공 오케이 더 해볼까요 제니는 공 있음 아 근데 와도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어차피 공 뺐어가지고 제니가 오른쪽 와야 돼 나이스 에스텔 개피 에스텔 마무리 해줄게 에스텔 마무리 에스텔 마무리 띄야 매옥 띄야 매옥 아 빗나갔어 쏘리 에스텔 갈게 에스텔 이거 볼게요 이거? 내가 와드 아껴뒀지? 제니 널 위해서 이 앞 했다 오 나이스 나 진짜 와드 하나 이 악 물고 아꼈어 이 사태를 할까봐 에셀 갈았죠 저희? 네 갈았어 뽑을게요 크레딧 이건 진짜 잘 썼다 베리 굿 파이트 언화도 왔다 근데 한 팀 더 왔어요? 빨리 시켜 빨리 하트 아 띠아네 응 후아 이거 경찰서밖에 없으니까 경찰서 올라가자 저 이거 릴 한 번 더 할게요 에 나 풀템 이거 밑쪽 다 와야겠다 모자 가능하신 분 있나? 나 돈이 없어 여기 학교 나와 학교 나와 뒤져 뒤져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나오는구나 위클 잡으면 돼요 우리 연구소 연구소 위클임 혜진한테 텔 타볼게요 그러면 내가 트위가 어따가 여기로 갈게 뻔하니까 오케이 어 오케이 우리 근데 금구 30초다 지금 위클 주는 거인 우리 그럼? 마무리 해도 돼요 네 시간 좀 쓰고 근데 못 살리게 했으니까 텔 타나? 금구가 아닌 이상 모르겠는데 호텔에서 오는 거 바로 버스트를 위클이잖아 위클 위클 봐야지 우리 바로 버스트 할까요? 저 와드 배달할게요 네 시아부터 시아부터 시아따요 시아 우리 거야 근데 7초디 없어지긴 하는데 와드 박을게요 여기다가 여기다 박을게요 호텔 한 팀 봤죠? 이거 버스트 돼요? 멀어? 혜진 궁구 몇초 혜진 궁구 몇초 혜진 궁구 몇초 혜진 궁구 몇초 우리 금구럼 못함 혜진 가요 네 왔어요 이거 쉬고 만들고 싸우자 시켜줄게 콜 좀 혜진 하나 붕대 나 찾았어 붕대 찾았어 배달해놨 나오는 건데 여기 거 와드라고 다 어차피 저 사거리 길어서 멀다 현누 태오도르 이겨요 나 괜찮아 나 버려 아 나 궁 끊겼다 아 무효였었다 어 무효와 끝 여기 끝 현우 컷 현우 컷 살았어 제키 나이스 땡큐 제키 죽지 말아줘 죽지마 킬 주지 말자 이 뺐어요 이 뺐어 태오 2 없어 다 피했어요 저 저 이거 아마 이거 죽이지 마요 죽이지 마요 죽이지 마요 살릴 건데 못살려 어차피 여기 바로 그냥 살릴 데 없어 여기 살릴 수 있잖아요 어 그러게 가볼까 안 가는 게 다 현우는 안 가는 게 다 시야 먹자 어차피 저기도 팀이 있을 거예요 16명인데 세템 다 없어요? 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거 세템이랑 아 살렸네 네 싸우고 있네 아니 안 가는 게 맞았던 거 같은데 어 안 가는 게 맞아 왜냐면 6팀인데 사람이 없어 자꾸 아무도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? 그니까 현우는 무섭은 안 가죠 저기 왜 가요 아니 가는 게 아니라 현우 시체를 죽이지 말자는 거였죠 우발 못 시키게 이거 위에 다 먹고 오죠 와드 받으면 되는데 와드 맞거든요 현우 애들 다 살아있어요 태우들은 오케이 네 삼천이 가 저희 세서 이게 다 크레딧이다 와드가 될 수 있다 고번미래 저 세템 좀 만들게요 나 위에 박지까지 잡고 갈게 저 스캐도 좀 만들게요 저 스캐도 너무 부족해서 나머지는 와드 그냥 저 남은 돈으로 와드 그거 있거든요 불이나 그라나 시켜주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차라리 초코 저도 그냥 스테를 한번 시킬게요 그냥 제가 스테 살게요 저 물 저 뜸을 만들었어요 제 건 제가 할게요 이거 세 개만 시키면 되거든요 저 저 일단 제 건 챙겼어요 와드 2스피 꼭 6개여가지고 와드 저 필요하신 사람 나머지 와드할게요 저 저 좀 저 이 정도는 이 스테은 괜찮아요 이제 아이솔티 또 살아있네 아이솔 애들 그냥 아이솔에 있으면 그냥 앞점프 할게요 근데 지금 팀 많아서 천천히 1등 하죠 이번 판 네 중구 혜진 몇 초에요? 21초요 21초 확인 이거 맞궁구 내면 치가 늘어나니까 어 맞아 저희 어차피 떼니까 이거 맞궁구 여기로 천천히 자리 잡자 기다리자 열로 빌 생각도 해야돼 다음은 유리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나 드론 쳐줄게 드론 쳐줄게 드론 와드 다 없어요? 좀 나눠줄게 어 없어요 저 와드할게요 저 와드 드론 와드 2개 챙겨줘요 멀리 박아놓을게요 제가 할게요 이거 여기서 배터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나 쌍안경 찾는 중 배터리 나 찾았어 배터리 또 찾았어 내 건 끝 나 EMP 드론 됐음 나 EMP 3개 EMP 하나 나 EMP 만드는 중 못 가져 아 저 멀리 싸먹고 다 괜찮아요 이거 아마 여기까지 볼게요 시야만 까죠 싸우는 거 같거든요 싸워요 싸워요 싸우는 소리 들려요 어? 갈고 있는데? 아냐아냐 그냥 시야먹는 거 같네 유키 풀 피해요? 네 몇 팀 남았어요? 여기서 어차피 이동 부산 갈 수 있어요 아 제어저에도 죽었다 이거 시간되고 시간 되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싸우면 그냥 온다고 혜진이 온다고 집중 집중 온다고 말했잖아 오다가 온다고 민감하듯 흠 아 이거 킬 먹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다 52초 나 49초 4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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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쯤에 가서 나 EMP 공 빠졌다 저희 시야라서 보고 갈바 네 가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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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간 부족해서 전 지금 갈게요 나 지금 실례하겠습니다 여기로 갈게요 로즈부터 이거 잘못하면 우리 ABC 당하긴 해 아 로즉 내용 못 맞췄다 와 나 뒤질뻔했다 나 뺄게 나 개피 나 피 1 나 못가 못가 뺄게 1킬은 먹었어 1킬 먹었어 저 궁 있어요 저 궁 있어요 1킬 먹어 1대1임 나 쉴게요 저 궁 쿨 얘네 총 낮아요 16, 15, 14 그래 궁 만들고 싸우자 저 이거 EMP EMP 하나만 더 만들게요 나이스 나이스 와드 더 만들게요 아 이거 싸울 때 양 근처로 와드받지 마요 아 오케이 패시부터 패시부터 드립니까 갈게요 저는 어 얜 배달한다 얜 배달한다 우리 먼저 시야먹으면 좋아요 네 시야먹을게요 이거 저기 암라인 볼게요 이거 어 암라인 봐도 돼 우리가 이겨 그냥 얀 얀 엘레나 볼게요 내가 얀 포커싱 해줄게 내가 얀 잡아줄게 내가 한 대만 안 맞은 거니까 얀 절며링 얀 절며링 얀 절며링 얀 뒤로 와요 야 나 보고있어 내가 알아서 볼게 와드 시야 지워놨고 아 나 벽공당함 얀 개피 메오 얘 메오 나 피 회복 좀 해야돼 나 피 회복 좀 나 피 회복 어 잠깐만 얼었다 와 에바 아 이거 안되겠지 얘네 엘레나 공 뺐어요 엘레나 공 뺐어요 엘레나 개피 나 얼었어 컷 1대1이야? 아니야 아니야 얀 살았어요 얀 살았어요 와 뭐야 나이스 잠깐 빼야돼 공투 잠깐 써요 예 어 잠깐만 나이스 나 나한테 스트레스 안 돼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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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에 하트 캐리에 이게 봉형? 이게 봉형? 디바 나이스 나 근데 좀 당황해서 매옥 뒤로 쓴 못봤나? 아니 나이스 나이스 아 디바 이게 미스릴 부추다 안 뒤지 어 근데 살벌했다 아 방금 존나 섹시했어요 방금 제가 좀 못했는데 공 끊겨가지고 아 근데 이거 엘레나가 너무 잘함 엘레나가 이거 쟤레나가 보스라 이큐 하면서 풀 쓰면 들어오니까 하트 불려서 빨리 봐줘야겠다 아 근데 얀두 잘한게 링 벼궁 안 되는데 그 잔디에 벼궁을 시켰어 전멸 쓴 다음에 아 그러니까 제가 링 맞아줬거든 두개 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안 방심하고 있었는데 전멸하고 45도로 발차하네 와 근데 엘레나 2등팀 엘레나여가지고 좀 점수차 말 벌렸을 때 오케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중계에서 내가 매혹을 얀한테 던졌네 근데 약간 약간 뒤로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방향갔네 그것 때문에 얀 약간 뒷걸음질한거 아니야? 아 그냥 개 피어서 고민했나? 와 근데 2,3등이 진짜 치열하겠다 3점 차이야 2,3등 아 네 우리도 방심하면 못해요 다 잘해서 이제 15킬 트럭하면 우리 그거 뺏길 수 있어 두 명 다 15킬 트럭해서 1,2등 할 수도 있어 서포팅 업무는 오랜만이군요 3,2등 1,2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피선 나 다 먹었어 꽃도 먹었어 게이들 나 먼저 가요 얀님 얀 잘하더라 야 난 벌미에 약한데 난 벌미에 약한데 이런 곳에만 이런 건이 있구나 이런 곳에만 이런 건이 있구나 아 피자 냉동 피자 버려야돼 흫 사람과 평화를 위해 흫 흫 흫 냉동 피자를 버려야 된다고? 템칸이 다 꽉 찼어 저런저런 지금 유키가 템파밍 포기하고 절 때리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어 죽겠는데 근데 킬이 진짜 절실할 수도 있어 야 무기 하나 들고 쌍검 유키가 근데 제가 무기 없어도 세긴 세 저 단추 딜러 때리는 거라 초반에 아니 근데 개울 벽이 있는 거 저기 깨질을 잡겠다는 거 너무 괘씸한 거 아닌가 날 잡겠다는 거보다는 야 너 1승 팀이지 아 깨내네 아이소레들이네 그 아이소레들 그러니까 그것도 잘한 거야 저기도 전략인 거지 아니 근데 저게 본인까지 말리잖아요 그것도 맞아 본인이 일단 킬을 쓸어야 되는데 어차피 못 이길 거 너무 못 가고 가겠다 하긴 저희가 광탈해야 쟤니한테 승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2백 경쟁하면 되나 사람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이소레들 와 나 근데 그거 알아요? 모든 판 중에 지금이 파밍 제일 좋아 파밍 다 끝났어요 그냥 양궁강에 핑 안 떠진 게 양궁강 가볼게요 어 여기 늑대 먹을게요 제가 난 여기 버나가 밑에 맵부터 먹을게 절 맵 못 먹어서 이번에 네 그러니까 학교를 먼저 먹을 필요가 없는 게 학교 좀 늑게 오지 어 학교 늑게 오구나 근데 아마 이번에 하트 있어서 학교 올라가는 하트 있을 거야 학교 그 맵 먹고 뭔 느낌인지 알죠 혜진 조심 응응 근데 동물 먹으면서 가니까 핑이 뺄 거거든요 근데 핑이 하나도 안 떠요 이거는 없다 돈까지 먹을게요 골목기 그냥 안 떠가지고 나 여기 시아 따드림 경찰서 난 골목기 윗곰으로 갈게 이번에 절에 좀 사람 많아서 절곰 포기하고 위로 간다 나 일단 학교 시아 먹고 다 먹고 있을 거고 어 그럼 여기 먹어주세요 저 몇 대기까지 먹고 가 네 네 네 네 네비에 갈게 절로는 가지 마요 재키 저를 어째 다 먹게 일단 하나핑 떴어요 텔포초에 저 공양님 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경찰서 밑에도 다 먹었고 박스 3마리가 이거 하나 어 저 여기 시아 내가 딸게요 나 땄어 내가 스파이서를 도와래 골목길 내가 땄어 시아 한 번 더? 오케이 좋지 좋지 어 얘네 싸워요? 쫓겨요 지금? 좋아 우린 모르는 일이야 나 시간 남으니까 감자 좀 구울게요 뭐야 여기 긁게도 있네? 거기서 다 안 먹었어 양궁장 여기 다 먹었죠 다 먹었어요 다 먹고 한 거예요 고기나 구워요 제키 거기 채팅도 다 먹었어요 양궁장 시합 한 번만 리셋 해줘요 여기 피가 없어요 진짜로 네 그 쫓긴 애들이 저 이거 시합할게요 다시 내가 운석 두 개 나와야 딜 나오긴 하면 나는 저 여기만 잠깐 먹으러 한 번 가볼게요 제가 너무 많아서 여기 들개랑 맵만 먹고 한번 보고 음식 필요하신 분 내가 나눠줄게 음식은 많아요 음식은 일단 만들어주세요 많으면 좋으니까 일단 스테이크 여섯 개 있어 아 여덟 개 있어요 여덟 개 여기 액큐온 양궁장 올 거 같거든 얘네 근데 우빈 얘네 근데 우빈 있다 근데 저희 숱작 호텔 왔어 호텔 왔어요 호텔 왔다 이거 운석먹으러 왔는데 네 운석 가겠다 우면 하고 숱작 차이 그렇게 안 나 와드 깔아줄게 그냥 먹 우리가 시하라고 그냥 먹자 일단 쫄아서 못 와 다 먹어서 운석 나왔어요?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야 돼 나 이거 락자 바꿔야 돼서 슈팅스타가 개사긴 옳지도? 올 거 같아 올 거 같은데 시야 한 번만 리셋 다시 리셋 다시 하고 시키죠 시키고 늑대 먹음 낸 와드 예쁘게 깔아놨고 우리 저 릴 하나 할게요 네 얘네 뺐다 뺐다 제가 더 릴 한 번 할게요 네 제가 주유소 시야 뺄 동안 동현이 만드시고 같이 갔어요 혜진 이 둘 중에 하나만 시켜줄 수 있어요? 내가 찍은 거 네 하나 제가 갑자기 누가 날 쏘는 건 아니겠지? 제가 이거 권위력이라 힘든데? 제끼 예 거기서 죽으면 마이너스 1점인 동물한테 이거 시야 시야 그렇네 막 변곰 혼자 덧다가 이거 잡을게요 이거 늦게 나왔어요? 응 저 이것도 있어요 나 먹을 거 넉넉한 저도 넉넉한 여섯 개 있어요 여기 전장 어떤가요? 공짜 같은데 근데 1분 남아서 딴 데 가긴 해야 돼 일단 여기 보면 70분 70초 남았어요 이거 뭐 학교 짤몸 나왔을 거 같은데 이제 네 얘네 그냥 여기 빨리 나온 거 보니까 쟤네 빨리 나온 거 아 쟤가 먹었을래나? 쟤네 좀 빨리 쟤네 빠르게 나온 거 같긴 해요 왜냐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치? 어 남았겠지? 남았다 남았어 남았어 제가 시야 타봤어요 네 여기 핑 떴어요 네 어차피 전멸 안하면 됨 스플릿 잘하면 됨 이거 양공장 공짜면 날먹하고 골목길 곧 먹으면 될듯 호텔 한 팀 배달시켰고 날먹 같으면 와도 우리 시야라서 응 재키랑 나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자 먹자 전장 해봤자 한 팀이라 오면 싸우면 되고 공짜먹고 주유소 가면 될듯 알겠 알겠 나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시킬 사람 없고 나 질수긴데 파트해제는 왜 집을 쑥 집을 쑥 우리 동물 맛있게 먹어 근데 한 팀 있긴 하다 골목길 얘네 근데 릴 아 릴 좀 멎네 싸움봐도 되긴 해요 우리 많이 잘 커서 배달 다 시켰고 어 해제는 들어오게 들어오게 하자 미스리벌게 고 오케이 아이소 Q 빠진 네 공전장이라 선빵 필승임 매혹 유키 매혹 유키 잘했어 잘했어 와 잠깐 야 공전장이라 유키 딜 화이팅 이거 진짜 선빵 필승이라 할 수 있어 혜진 존나 쌤 데미지 아이소 아이소 아니 내가 평 Q가 반 피나감 진짜 아이소 아이소 고목길 아무도 없어요 저 고목길 고목길 가죠 아쉽다 아쉽다 아니 시체가 많아진 오바라니 나 위에 거 먹을게요 전멸 피해야 돼 우리 전멸 피하죠 맞아요 부활하니까 약간 불안한 게 아 근데 잘 물었는데 이거 와 그냥 드르륵을 죽여버리네 나 공전장이라 더 터졌어 응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먹었어요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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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테에 스테 없어 저 스테 이거 5개 있긴 해요 아 만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덜 핑 떠요 경찰서 시야 잡죠 우리 경찰서 갈까요 경찰서 저 운석이나 생라 돼요 배달 한번 할까요 나 생라 레이더 CC 키고 갈게요 오케이 캐시몬드 키고 야 여기서 배달하고 온 거 내가 그래 내가 그 나의 형 사람소리가 들린것 같은데 생라 해진 스카 디즈죠 저 저 메때지만 먹고 털사 생라 갈 테니까 먼저 쓰고 있어 남은거 생라 하는 필요한거예요 네 생라 생라 해진 생라 내가 뜯을게 내가 뜯을게 그래 핑 뜨긴 했었거든요 혜진 여기 생라 핑 찍었어요 네 소방서 열면 돼 소방서 시작까지만 열게요 소방서 한 팀 있음 싸우면 됨 만들고 혜진 시키고 이제 부활 안 됨 소방서 싸우면 맛있죠 남아서 빨리 싸우면 되겠네 이거 하나만 가능한 사람 제가 할게요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우리 템 질 수가 없어 제키는 지금 숫자가 낮으니까 무리노노 얘네랑 할까요? 확인 위가 더 약할 것 같은데 미랑 하죠 근데 피축 있나요? 피축 없어졌어 아예 없어진 없는 안오나 저 텔로 갈게요 아 어제 늦네 텔로 여기 갔다 우리 팀한테 합류가 저건 잠깐만 이거 이거 어 호텔 가실? 굳이 싸울 필요 없어 어 얘네 2,3등 애들 있다 어 2,3등 애들이라 싸워줄 필요가 없음 얘네 엠마 슬린이었거든요 호텔 가자 어? 잠깐만 이거 있는 각인데? 곧만 봐보죠 이거 호텔 가자 체크 먼저 확인 시야 안 따여있어요 오케이 시야 딸게 먼저 어? 여기 핑 떴어요? 네 아마 세우드로 해드릴게 아 뭐 없네 여기는 동물있고 모사 한번 검사 한번 봐볼게요 네 시간 체크하죠 모사 모사 한 팀 이거 하죠? 대기 이건 해야될거 같은데 시야 따여있고 일단 뭐 드로나도 와드 나 와드는 있어 어? 싸우는데? 어? 가자 가요 가요 2팀 갈았어 네 되나? 나이스 됐다 네 잡았어 잡았어 하나만 더 잘라도 죽을거 같은데 저 얼어서 안돼요 네 여기까지 하죠 에키온 팀 왔어 어? 어? 어 우리 에키온 추노하면 우리 죽어 어? 타지 왔음 타지야 텔 이거 싸우지 말자 우리 궁 없잖아 거 besser 일로 와바 모사군 55초 거든요 일단 시야 땀 저 모사 먹으러 온 거 같은데 그래도 쟤네 잘 컸거든 저 스탯은 괜찮아요 여기 테오드로 애들 있었나요? 있었는데 뭐 빠졌겠지 스탯템이 6개 먹고 있어요 여기 3초? 여기 나왔어요 그 위에 곤 포기하고 중간까지 맞고 고주 가서 고주 곤 먹자 여기 보라상자 나오긴 해요 버려야겠다 먹고 고주 잡고 보라상자 노려볼까요? 어? 잠깐만 이러면 여기도 잡아야겠는데? 대단한데 저 쿵굴 돌았는데 해봐도 되나요? 근데 하트도 상대 하트도 잘 컸어요 아 나갔다 이거 다 먹으면 우리가 애들이야 킬도 낭낭하게 먹었고 킬도 노랑 고주 가볼까요 그러면? 아님 여기 봐도 될까요?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가야지 시야 리셋 좀 재킷이 시야야? 오케이 근데 내가 왜 숙장에서 갔어? 고주가 먹겼어요 여기도 먹겼고 오케이 그리고 왜 16속 이마 이러면은 호텔을 뚫는 게 맞을 것 같아 우리 고주가 가서 좋은 적이 없었거든 호텔을 뚫고 위에 시야에 다시 열어보자 천천히 호텔에서 애들 빠지면 나 뚝 제 키뚝 내 뚝 아무거나 제 키뚝 제 쪽 갈게요 1대인 애들 많으니까 이거 우리 호텔 시야먹고 템 뽑으면 1등이거든요 천천히 어 배달했어요 세어두르 제 키나 나 E 맞았어 아 나 죽는다 나 죽어 나 못 버텨 이거 혜진 해줄 수 있어? 저 살 저 치고 있긴 한데 위험함 해줘 제발 나 살려줘 살려줘 내가 해줄게 제 키뚝 죽으면 살려줄게 제 키뚝 죽었어 방금 해설사 보면서 뒤졌다고 1대1 교환 오케이 자 이제 전멸만 안하면 되거든 우리가 뭐 야 밑에 어나더 야 이거 학교가자 저쪽 해야 돼 우리 살리면 돼 아 근데 여기서 걔네들이 먼저 살릴 수도 있거든 상자 아직도 안 까졌어 어 여깄다 엘레나도 왔는데 아 이거 아 괜찮아요 살리면 돼 살려 살려주시고 배달 한번 하고 가죠 여기서 하지 말자 가서 하자 우리 궁 없어 저 좀 쉴게요 아 있구나 어 여기서 하죠 배달 어 저 릴 한번 할게요 응 아 다행이다 뭘깐요 어 잡아줘가지고 이거 전술 깔게요 베르소나 말하고 베르소나 말하고 베르소나 말하고 이런 데서 상대 싸우니까 수화 혼자 하트 혼자 하트 혼자 어 하트 저기 있으면 어디로 가는거죠 살리는거네 하트 일단 수화쪽 가보죠 수화왕도 없죠 소방서에 누구누구였죠 아 얘네 진팀 아 액션 살렸나 살려 어 없었어요 분명히 없는데 핑 왼쪽 핑 못봤어 해지 어 파드야 두팀이요 두팀이요 학교를 시앗다고 싸우자 여기 소방서 시앗 말고 학교를 시앗다고 생각 그 다음 수화 있긴 했어요 저기 오케이 아 수화 너무 아프네 저거 기기감이 좀 구석진데 한팀 남은거 똑같은거 네 아직 일곱팀 살았음 근처 많아요 시앗만 따줘 여기 여기 살려줘 네 조금 더 불리하긴 해야돼 나 운석 하나 남는데 쓸 사람 없지 페르소나 줌 뭐 나중에 생나에서 나 뽑아줄 수는 있거든 지금 해보자 지금 해보자 지금 해보자 지금 하고 여기 녹강 노려보죠 여기 엠마 오케이 엠마 좀 떼요 저희 어차피 잘 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버려놨어 여기 버려놨어 운석 봐라 나 구워야겠다 도둑처럼 숨쳐서 미안해 아버지 아직도 아무도 안 먹은거에요? 이거 아니아니요 먹고 이제 누가 배달한거에요 아직도 안 배달하는데 싸우고 있나본데 아니 하나 더 시켰어 지금 엠마 여기 아직 있을수도 일단 녹강할게요 저 응 나이스 어 혈사조 나왔어요 나 나 못간다 어 제키 가자 아 근데 애매한가? 근데 이거 공속 이속공속 체력 빠지는 나줘 나줘 여태 치명타 별로 없는데 그냥 그게 날듯 방관으로 어 잠만 이러면은 이러면 각인데 아 이거 킬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까주면 쳐볼까요? 아 애도 있어요?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시야 다시 깔까요? 아 학교 밑에도 있어 밑에도 있어 어 시야 학교 시야부터 다시 가자 네 시야 시야 다시 따야될거 같은데 어 에이덴 있어요? 어 얘네 두팀인데 그러면 저기 하트10 벌레임 원더풀 하나임 남은 돈 와드할게요 여기 아무도 없으면 7만 수아이큐온 태오도르 여기 2명이잖아요 태오도르 없어요 어 오케이 그럼 죽이자 뒤에 엠마? 뒤에 엠마? 뒤에 엠마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엠마한테 어시스트 나쁘지 않아 1등 팀 보내고 뒤에 왔어 어나더 이거 우리 혜진 궁방 혜진거 걸려서 무리할 수도 있어 자들 이거 여기로 가야될 듯 어 일로와 호텔로 그냥 빼자 여기도 사람 있어요? 그냥 여기 있죠 저 궁구 없어요 어 우리 궁구 개저금 이번판 7팀이랑 7팀이랑 끝까지 살아나면 어쨌든 킬 먹음 우리 와드좀 시킬게 와드좀 와드좀 와드할게요 이제 바로 안됩니까 어차피 못한다 바이네크발 사람 엄청 많은데 사람 엄청 많은데 많을 수 밖에 없어 여기 다 몰려있는데 CC만 어떻게 이 악물고 따볼까? 조심히 와드 박으면서 갈게요 모사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모사 오 야 뭐야 이거 근데 세뇌야 견제하러 갈 듯? 아 견제 안 해? 아니면 우리 저거 액션 먹어보자 네 얘네 와요 스텔 에스트리 에스트리 육회들 와요 15수 에큐온 혜진님 아이디어 좀 줘봐 에큐온 궁구라도 빼보죠 오케이 에큐온 궁구빼자 확인 어차피 얘 나가면은 모사해서 죽으라 해 어 와드 깔면 무서워서 안올거 아니야 하트 타지야 엘 우리 여기 애들이랑 절대 안싸울거에요 미클 모사 애들이랑 안싸울거에요 여기 자리 잡고 하죠 늑대만 먹고 싶은데 동물 다 먹고 아 학교에서 싸워서 아마 빈사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엉엉 그러면 거기 킬 날먹하면 돼 어 와드 하나 박아줄까요 여기 그러면 으응 아니 그냥 멀리 가진 말고 이 언제리에 가주면 돼 제가 갱신할게요 일단 아 온다 그냥 그냥 뺄게요 근데 숙작은 비슷해요 저희랑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여기다 와드 하나 박을게요 이따가 응 학교팀이 전부 우리한테 박을 수 있어 응응 안전하게 궁 한부로 빼지 말고 안전하게 킬 먹어야 돼 여기다가도 하나 여기다가도 하나 박을게요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두개 박으셨잖아 저 와드 두개 있어요 이제 와드 다섯개 있어요 나 와드 세개 드론 살게요 네 나 EMP 하나 드론와드 하나 나 모닥불도 있으니까 음식 필요하면 말해요 저도 모닥불 있어 저 지금 세템 7개 스태 4개 있어요 궁구 좀 적어서 약간 한 번 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궁구 적어가지고 일단 한 팀이 없고 내 쫓죠 그냥 이러면 엠마 매옥 엠마 컷 이거 갈고 갈고 천천히 워나도 워나도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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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X 됐다 이거 물리겠는데 한 명만 맞고 한 팀 더 하여? 여기서 제작 어 어 반대 가자 반대 가자 반대 어 에키온 혼자 있어 반대 에키온 혼자 있어 분명히 씨앗 따고 와드 깔면서 와드 깔면서 하트 내려와요 오케이 와드 좀 여기다 깔게요 내려올거 위로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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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젓가락거든요 EMP 있는 사람? 나 나 나 나 EMP 살께요 그러면 저 살께요 저거 시간 없어서 바로 싸워야된다 킬 먹어야돼 어 잠깐만 여기 두 팀이네 EMP 그냥 셀린 애들 줄을까요? 그냥 얘네 잡을까요? 우리 들어왔어 아 오케이 아이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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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아이솔 잡았어요 해줘 봐 나와 줄게 킬만 먹어도 돼 킬만 먹어도 돼 시간 없으니까 오케이 나 살았어 괜찮아 킬 좋 나쁘지 않아 시간 없어서 그냥 싸워 제 키 자살하면 안 돼 에키온 먼저 에키온 먼저 에키온 먼저 실점이면 나쁘지 않나? 우리 점수 많이 먹었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어 이거 작전 좋았어 박을 수 밖에 없었어 시간을 우리가 그전에 아이솔 자꾸 이렇게 평나긴 했어 내가 에스텔이랑 유키가 궁 맞추긴 했는데 그쪽 그래도 여기 버틴했어 저 차테 진짜 잘하네 내가 뭘 했지? 4등이긴 한데 킬 많이 먹었지 아직 학교쪽이에요 엠마무는거 안나왔어 최선을 다했어 마지막에 우리가 1등 각은 못봤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1,2,3등 킬 다 적네 다 광탈했네요 좋았다 굿게임 확실히 에스텔 여기서 느끼는데 위클이 사기네 킬은 못먹어도 일단 1등이 그러니까 자리잡기가 너무 편하네 상대가 미클 빠져서 싸우긴 해도 되긴 한데 끝까지 지참